어차피 죽을 거 그냥 후반기촌 가가지고 여기 파티에서 손 마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? 어 저기 넘어가요 지금 저희 문대 두 분이 퇴근 안얼굽는데 프리로군이 마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아는데 이거 아 진짜요? 네 같이 했는데 이제는 한 분이죠 해피 주주님을 같이 프리로 했다가 그냥 솔로로 두시고 남업 달렸어 위로 오세요 위로 오세요 안 넘어갔어 제 20분에 20분에 …"뭐야?" ». Miller은 Hadi »Nil, dove vocês이요?' »Nil, dove vocês? »Fativa você está? »Nil, dove vocês? »Nil, dove vocês? »Nil, dove vocês? »Nil, dove vocês? 아 큰일 났다. 여기 초표 Amendment Is, 내가 못 도와支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단 C에 억소적으로 좀 묻고있게 하는데 탱크 터지겠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빼면은 C가 밀려서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수리 돌려있어 수리 돌려있어 B, D, D 일단 C를 먹어야 돼 아 저게도.. 저게도.. 뒤에 2층에 있어요 휘저지마 저 일단 뒤에도 많아가지고 어 옆에 탱크 터지 에엥 너무 많아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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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 좀 뛰니까 견뎌잖아 와.. 근데 애들이.. 너무 많아 와.. 진짜 이거 여기 어설틀가 어설틀가 너무 많아 지금 날 타고 싶은데 아.. 렛이 나고 아.. 아.. 어이.. 맑아.. 에엥 아.. 아유.. 저 팀 못 이길거 같은데 아아.. 밀린다 으음.. 에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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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 이거 주준님 오시면 죽은대 탱크 나올때가 됐는데 알파네들 누워넣는거니? 아아.. 와 1도 못하네? 제일방글링 엄청났죠. 캐네들이 너무 많네요. 다 순하네. 두팀은 나가보니까 어설프트 진짜 많다. 센티리도 들어와요. 누구 어설프트 하나 가지고 제가 헤비탄을 타고 있거든요. 헤비탄을 쫓아야돼요. 저거 탑! 마약하고 갈려갔어. 민트에 붙었어요. 아, 붙판사. 오, 저 패스 타지인데? 아, 아깝다. 아깝다. 어, 옆에. 안다리지 않겠네. 일단 여기서 건물 좀 부숴비는 하겠네. 아니, 굴. 하나가 여기선 그러고 있으면 고치겠네. 적립군! 저고자! 총알을 위해서도 부피는 중, 총알을 위해서도 아, 혹시 총알을 위해서도 아, 안 되겠나 파이팅에서 건물을 다 굽히고 총알이 못돼 팀으로 쏠 때 겁나 많은데 우리 팀은 기총만 썼는데 왈피 들어오는데 음악 떠나지 마라 우리 팀은 스카우트가 너무 많네 밀어붙일러는 중 스카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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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은 이 팀은 한계가 있기 싶은데 말퇴대가 일단 이쪽으로 살려볼 게 있는지 모르겠어. 저희는 A랑 B 사이에 엄청 많아. A랑 B 사이요? B하고 C 사이요? B는 없는데? 어? 있다. 아! 형 죽었어요. 흐더진 몸을 살인사인해줘. 한마디 한 번 죽었어. 스카우트 한 명이야. 어? 여기 하나 또 있다. 여기 잡은 것 같아. 계속 많이 밀고 들어왔다. 네. 많이 밀고 들어왔어. 계속 죽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. 오른쪽에 나왔대. 아, 또 그것만 가. 죽는 거에요. 세트에. 죽는 거에요. 세트에. 죽는 거에요. 세트에. 아, 얘네 돌아가요. 지금. 아, C 오른쪽. C 오른쪽. C 오른쪽. C 오른쪽. C 오른쪽. C 오른쪽. 왼쪽이 없을 텐데 너무 많아, 지금. 이거 마인 한 번 깔아주지. 아, 안티 땡큐. 아, 안티 땡큐. 아, 이기는 많이 깔아갔는데. 이거 안 돼. 바로 앞에 하나. 이기는 바로 앞에 하나 있어요? 스파 찍어서 있다. 아예 들어왔어요. 아예 들어왔어요. 기다려. 아예 시작으로 간다. 아예 시작으로 간다. 네. 이거 하나씩. 이거 고. 템 또 어디 있어요? 템 또 어디 있어요? 템 또 나와요. 템 또 어디 있어요? 템 또 어디 있어요? 템이구나. 응? 아 근데 간다 뭐하던 다운 솔트야? 어. 왔다 왔다. 왔다. 네. 왔는데. 오케이 오케이. 1분에 2 나왔다, 피. B B 잡 B많은데? 네 이제 터뜨링이에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 빨리 펀닐 것 같아요 어 살았어요 B 먹혔네 아... B B 봐봐 어 여기 들어갈게요 아 또 A나 B사인이 오 아 아파 아파 어 온다 야 여기 온 줄이 많다 아 틴크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확 밀렸네 이거 뒤에 돌아가야지 앞으로 정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아 틴크 한 마리 이 위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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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와 뒤로 돌아오고 있는 난리다 여기 아 그니까 이게 아우 솔트가 날아오는게 그냥 골고루 다 그 수납 빼고 그 상황에 맞게 맞게 좀 바꾼다 에이 연막까지 꺼놔야 돼 연막 안 오지마 연막 안 오지마 연막 안 오지마 연막 안 오지마 일단 죽었을 때는 죽은 때 좀 약간 총 일단 위에서 내고 있어 스커브 다닐 아 아 그거 아 그거 아 거기서 스커브 다닐 것 같아 아 죽을 때 죽이기 끝이 있는데 아 아 graduates 동시에 아 그건 결말인데 아 그 수납이 채우고 종 aux 게이월은 누가 사 mathematics 나 지금 써보고 너무 예쁘다 와..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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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본다 혹시 앞에 갚은 적이야? 네 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빼고 있어요 아... 내가 두 분이었구나 아니 아군이 핫쏠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말들이... 도와드리지 어... 잡았어요 네... 저희가 맞을게요 저 대체성이 없는 것 같아 내 매주평가 있는 것 같아 저 대체성이 없는 것 같아 와... 대박이다 이거 건물충이 있어 건물충이 있어 아... 얘도 진짜...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 이... 배터리 못난... 배터리 못난... 배터리 못난... 배터리 못난... 배터리 못난... 이렇게 탱크가 못나가는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 이름은 누구지? 그리고 미니카! 누가? 누가? 아... 나 왜 진짜... 미친놈이 보인다 이거... 안 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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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위치? 아니면 버거파는 거야 버거파 더 오고 싶어 되게 잘 숨어있어요 버거파는 거 같다 버거파는 거 같다 버거파는 거 같다 아 19... 1913이다 1918이다 아 1913이다 1918이다 아 1913이다 아 1913이다 지금... 지금 씹을 먹고 민다 한들 우선 애껍도 다 먹어도 죽일까 말까인데 왼쪽에 하나 돌아가 왼쪽에 왜 이렇게 이렇게 되지? 이까지 목소리 그냥 끓이지 아니 말이야 어 됐다 와 우리 별 멋있다 웃을만이 붙이네 따라하네 뭐라고 물어봤는데 다 굴러갔나? 어? 위에 하나 있어요 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기계음처럼 그래 중간에 한 번씩 들리다 보니까 이게 어 목소리 엄청 그래서 감히게 들리다가 제대로 들리다가 끊기는 건 아닌데 뒤밀어 뒤밀어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뒤에 옆에 한 마리 있거든요 네 정기하고있죠 네 내가 알겠다 저거 성과는 희민평렉이 제 등록을 몰라서 알겠는데 제 등록을 몰라서 알겠어요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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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거 도와드릴게. 틀타는 넣으시면 되고. 잡았어요? 네, 잡았다. 아, 여기 또... 이... 옆에 치고 있어. 어, 여기 이상 많다. 여기 오른쪽이 엄청 많아요. 좋아, 좋아. 백종대... 아, 나도 그래. 나 지금 대기 치는 거고. 이 반전은 죽지고 있네. 아, 도와드로 돌아가네. 일단 틀타 먹어야 되는데. 약간 옆으로 돌아왔어요. 틀타 물고 올라왔어. 아, 일단 보라그로는 다스레스. 아, 일단 보라그로는 다스레스. 어, 여기 하나있다. 여기 하나있어. 하나 더 있다. 세 명이서. 네, 세 명이서. 아, 이거 티켓 조금만 조금만 더 빨리 밀었으면은 욕정 가능한건데. 이거 근데 못 이겨요, 이거. 티켓... 벌써 900이네. 쉬워지지. 다스레스! 욕정 질러였대. 아, 두 거라. 아, 여행이 été. 1-1로 올라온다. 하긴 하지만 델타가 높은 길이 있는 거지. 우리가 욕정 질러온다. 아우 대사가 많은데? 초반에 우리 팀 애들이 다 순화해서 다 순화하고 그리고 그 순화하는 애들이 나간거에요 나가서 지금 이렇게 민거지 꼭? 그 사람들 때문에 지는 사람들 꼭 나가잖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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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80분에 반응하고 아 이 팀 왜이래 이러고 이 팀 왜이래 이러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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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팀 가동차에서 한 10명나와 이 팀이 다섯 명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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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보 SKRT 이 팀은 터보 credit 털 보는건 다 아 아파 와.. 피해다 씌운거 봐 좀 늦는데? 아 시발 똥이랑 똥은 다 사나고 차가 나 와 진짜 아깝다 터머리는 우려가 너무 못했어 우려가 못했는데 병신들이 너무 많아 그렇지 우리 처음에 이진님하고 나하고 C에서 굉장히 오래 못했어 진짜 근데.. 와.. 탱 타고.. 탱 타고 쏠 타고.. 나 지은팀에서 지금 86개 됐잖아 조금만 더 잡았으면 저희가 몇 번 할 수 있어 아쉽다 86까지 주주님 여기 파티방 초대 안돼요? 여기 고개방이에요 마이크 그거 안되잖아 그 똑같은거 같은데 저 분이랑 그 파티.. 플러스 파티 거기 들어가면 계속 끊겨요 도대체 마이크는 무슨 짓을 했겠네 이거 혼자도 대화가 안되면은 이거 화장실 좀 하네 여긴 화장실 좀 하네 아니다 아 놀래 아니다 아니다 여긴 장사 감사합니다.